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들의 말씀 가지고 관계 회복이라는 재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나 AD 스프레이 제조 과정이 핵심적으로 그렇게 필요한 원료에 대해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그렇게 단행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뜩이나 냉랭해 있는 한일 관계가 더 냉각되어 있습니다. 일본 수상 아베가 G20 정상회담 때 자유무역에 대해서 강조를 해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말을 뒤집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양국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왔고 또 강제 징용에 대한 개인적인 보상을 일본 기업이 하라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 대부분의 판결 때문에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일본은 이미 국가 간에 다 그렇게 해결한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이 모습은 수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잘못됐다고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독일은 전쟁 이후에 그 잘못을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철저히 사과하고 피해보상을 다 그렇게 해 줬어요. 더 이상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독일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요. 피해본 모든 피해보상을 다 해 줬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결됐다고.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미해결 과제를 남겨둔 채로 계속 뭐 하느냐? 회피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회피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만행이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당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엄청난 엄청난 희생이 생겼는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를 요구하는데 이 만행을 인정하지라니 회피하니까 법적 투쟁을 한 거예요. 일본은 지금요 g3에요. g2가 중국이고 g3 독일보다 더 잘 산다니까 g3인데 세계 강국인데 그 수준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참 너무너무 아쉽죠. 사실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일본 상품을 사지 말자 일본 여행 가지 말자 이렇게 해서 강공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도 공멸합니다. 일본은 또 손해보지만 우리가 더 손해보아요. 여기 아베가 노리는 방법이에요 지금. 뭔가 이렇게 막 한국이 말이지 이런 막 운동을 벌림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더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외교적 해결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시점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 뭐 사람이 나쁘지 않아 다 좋아요 사람들은 참 착하고 진실하고 참 착하고 좋아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무슨 막 권료를 행사한다든가 뭐 이런 거 없어요 순수합니다. 그런데 이게 능력이야 능력 없는 거하고 착하고 다른 얘기예요. 참 안타까워요. 이런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에서도 그래요. 이 반목과 갈등 반목이 뭐예요 반목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서로 막 서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게 반목이라고 그래요. 서로 반목 갈등 이거 지배하면 안 돼요. 이 반목과 갈등이 아니고 우리는 용서 이해 화해 이런 발걸음이 필요해요. 사실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사건인 장세기 3장의 사건이 뭐냐 반목과 갈등이었어요. 범죄한 것도 잘못이지만 범죄한 이후에 이들의 모습은 서로 모여 책임전 갑니다. 서로 책임전 갑니다. 반목과 갈등이 계속된 거예요 장세기 3장이. 죄가 두려우면서 시작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여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반목과 갈등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용서와 화해 용서와 화해 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교획에 방향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누군가와 반목과 갈등 속에 있습니까?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막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는 삶입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과 교획에 전혀 안 맞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 드려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 안 받는다니까요. 우리는요 이제 서로를 살리는 선택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서로서로 살리는 것.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죽이면 죽이는 것은 똑똑한 것 같아도 잘한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악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치유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형과의 화해 장면이 나와요. 형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때 야곱 인생은요 항상 사는 게 가스밖결이었어요. 늘 불안이었어요. 형이 여기까지 또 쳐들어오지 않을까 죽이러 오지 않을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좀 나름대로 많은 불을 축축했어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은 늘 편안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묵은 체중이 완전히 해결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이 야곱 이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뭘 주셨냐 본질적 축복을 주셨어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게 본질적 축복이에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다시는 무슨 말입니까? 속이는 자의 삶을 살지 말고 야곱은 속이는 자는 뜻이에요.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승리자 인생의 삶을 살아라. 승리자 인생. 이렇게 신분을 확실하게 바꾸어 주니까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이제는 뭐요? 형을 만들어 나갑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정체선을 가지고 이제는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그 다음은 뭐요?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순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바꿔주니까 전에 뒤에 숨어가지고 마지막 도망가려고 다 보내놓고 숨어있던 이 야곱이 확실하게 바뀌어요. 우리를 24시간 넘어뜨리게 만드는 마귀의 정체성이 뭡니까? 마귀의 정체성은 이간자예요. 이간자. 이 사람 저 사람 이간신 겁니다. 이간자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을 승인받는 사람이 많아요. 순호를 갈라쓰게 하는 전문가가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을 갈라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갈라쓰게. 멘두리와 시어머니 갈라쓰게 만들고. 이 갈라쓰게 만들고 가르는 거 이거 전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간자예요. 사단의 뜻이 뭐라고요? 참소자예요. 참소자. 참소자. 서로 물고 뜯게 만듭니다. 서로 물고 뜯고 웃음이 있게 만들고 갈라쓰게 하고 결국은 뭐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문제가 많아요. 막 갈등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식일도 집어넣어가지고 자리삼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서로 막 그래가지고 교회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일을 못하게 순수하게 성교하고 순수하게 여러분처럼 전부하고 훈련 받고 정말 순수하게 보험청하고 그거 없어. 서로 막 싸우고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계자 성도들은요. 오늘 야곱의 관계 회복을 영적 교훈을 삼아서 막혀있는 모든 인간과 함께 걸림돌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기쁨과 감사 그러한 평안과 행복이 시작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내면 치유입니다. 1절로 3절로 봅니다.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사백명의 장정을 건드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정에 맡기고 또 여정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장세기 32장에 보면 형 에서가 사백명 장정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사실 앞에 야곱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거. 그런데 야폭나루트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회복된 이후에 그 앞에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져버렸어요. 두려움과 절망이 없어져버렸어요. 본문에 보면 야폭나루트 사건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형 에서 공격할까봐 여러 때로 나눠가지고 자신이 맨 뒤에 있었는데 야폭나루트 사건 이후에 야곱은 이제 제일 앞에 맨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형을 만납니다. 사실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도 전이나 기도구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에서가 지금 400명 장례 이끌고 온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지금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환경을 뛰어넣어버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분이 바뀌니까 환경을 뛰어넣어버립니다. 그 어려운 환경 목숨을 목숨이 걸려있는 환경을 뛰어넣어버려요. 보는 눈이 달라져버렸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꾀를 통해서 그 꾀를 써가지고 위기를 벗어내려고 했지만 새해의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적봉이 임하니까 성미자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문제와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직면합니다. 직면 정면이요. 바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깊이 태복된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누구 말 한마디에 사람 때문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회복된 사람 아멘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요. 흔들리질 않아요.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아멘 I'm OK 유혹해봐 OK 그냥 널 감사해요. 이번주에 감사했습니까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났습니까 진짜로 그래야 돼 감사합니다 한 번에가 안 되어서 세 번 하면 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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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성자 성령이여 아멘 그렇게 해서 자꾸 내 내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자꾸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하는데 나는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절대로 여러분 환경에 매이지 마시 바랍니다 환경 쳐다보면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이 절벽이에요 그냥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다 속이는 종이 호랑이요 사단이 만들어 온 다 그런 작품들이요 그래서 환경 보지 마 본문에 보면 400명의 가병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를 야곱을 모여 나가서 일곱 번 몸을 땅에 굽혀 절을 합니다 당시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혀 절한 것은 신하가 왕을 맞이하는 자세였다 하는 거예요 또 재판받는 재수가 재판장의 호의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전쟁 경의를 피하는 자세 야곱이 이렇게 예를 갖춘 건 그만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내가 뉘우친다 형을 속인 건 내가 진심으로 내가 뉘우친다 용서를 구한다 그런 자세 사실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나이 차이 있습니까 쌍둥이 쌍둥이 나이 차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춘 거예요 철저히 낮춘 겁니다 비굴한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비굴하면 도망가세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고개 속에 낮춘다고 그게 낮추는 게 비굴한 게 아니라고요 야폭나루테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이 속에 뭐가 있냐 완전 승리자의 가슴이 있는 겁니다 승리자의 가슴이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입니다 지금 도망간 그런 쫄짱구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이 저를 잘못한 걸 잘못했다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용기예요 이게 자신인 사람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자신인 사람 하는 거예요 야곱의 내면에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 나와서 정말 은혜 받고 정말 말씀의 무장이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내면 치유가 되니까요 당당해져요 당당해진다고 치유가 되니까 사실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내면이 치유되지 못하면 회복의 자리에 가지를 못해요 화해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누군가 관계 속에 걸림돌이 남아있는 분들은요 말씀으로 여러분 내면을 치유받으시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치유방구도 있겠지만 제일 정확한 치유는요 말씀 치유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비굴하게 살 거예요 약하게 살 걸 뭐 있습니까 뭐가 뭐가 무슨 저는요 정말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세상에 무슨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아주 소심했던 내가 사람이 확 내가 야곱이 살 편해야 되는 건 내가 처음 했거든요 원래 내가 이런 사람 아니요 사람 앞에 서는 게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제가 누가 쳐다보면 땀을 뻘뻘리고 그랬다니까 그 성가대도 이렇게 오픈된다는 거 사각기도 저 뒤에 저 안 보는데 구석에 그랬던 사람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 잔머리 굴리고 왔냐고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나를 치유 못한 하나님은 왜 믿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 못 받은 예배를 왜 드리냐고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내면의 상처까지 치유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걸 자꾸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내버리라 비우라 힘들어요 비우는 거 이거는요 세상 존경하는 방법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비우라 명상을 통해서 비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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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 내면 치유 방법이 정반대예요 내 속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을 채우는 거예요 뭘 채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 채워야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희경과 혼과 갈죽 골수를 찔러 쪼개는 회복의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치유하십니다 수술하십니다 완전히 치유회복 시기는 놓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그래서 훈련이 중요해요 훈련 받고 예배 받으면 여러분 자꾸 건강해져요 건강해져요 제가 어제 집중신화고 종교장 갔더니 많이 앉았더라고요 한 3백 명 넘게 앉아 평일 날에 말이에요 훈련 받게도 앉았는데 아주 진짜 제가 너무 감격했어요 이런 제자들이 뭐 있으니 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아멘 훈련 받아서 자꾸 자기를 훈련시켜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겠다 훈련의 중요성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방향을 맞추고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 어떻게 합니까? 채지라죠 채지라 말씀을 훈련할 때 말씀을 딱 받았으면 그걸 내꺼를 만드는 게 훈련이에요 실제로 실행하는 게 훈련이라고 훈련 실행해야 돼요 제가 어제 종강 때 특강 때 예를 들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은 다이어트 관심이 많잖아요 각종 다이어트, 헬스 이렇게 하지만 또 문제는 뭐예요? 또 요요현상 와가지고 전에 보다 더 살이 더 찌고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요현상 현상이 안 생기는 다이어트의 비법이 뭐냐 한 달에 1kg 줄이는 거예요 1kg만 줄이는 거예요 1kg 줄이는 건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끼 밥 먹는 게 보통 500, 600이잖아요 밥 한 그릇에 500g이에요 그걸요 밥 먹는 걸 저녁을 좀 일찍 6시 딱 먹고 그다음 안 먹어 그렇게 잘 먹어 물만 먹어 딱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요 물 물만 먹으면 잠잘 때 배가 쑥 들어가 가지고 배가 쑥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는 요 바로 누워 자지 못해 배가 고파 아파서 옆으로 자야 옆으로 자야 덜 아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전 6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당장 1kg 줄지 한 달에 1kg씩 에이 목사님 1kg씩 언제 줄입니까 1년이면 몇 kg? 엄청나지 엄청나 제가요 이게 지금 현재로 한 5, 6kg를 줄였거든요 5, 6kg를 운동하면 줄이랬는데 옷이 옛날 거 이래 옷이 바지가 치마야 치마 5, 6kg 줄인데 이렇게 옷을 입을 수가 없어 통이 탁 커가지고 다른 한 거 없어 그냥 6시 이후로 아무 별로 그렇게 뭐 그렇게 막 편하게 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슬림 장군 장군이 맨날 뱉어나면 지금까지 뱉어나면 장군 장군이 맨날 뱉어나면 지금까지 뱉어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집중하면서 지속이 내가 뭘 설명을 했냐 다 했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지속의 키가 있다 지속 지속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일심저짐 지속이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듣기는 들어도 안 해 지속이 뭐든지 지속해야 이루어집니다 하다 말고 말짱 흔들려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다이어트 하고 그 다음에 에란 시켜먹어버려 말짱 흔들려 지속해야 돼 자 지속 지속 기도도 지속 말씀도 지속 훈련도 지속 예배도 지속 헌신도 지속 아멘 헌금 또 지속 지속 지속하라고 두 장 깜깜 찍어주잖아 지속 지속이 안 돼요 건강한 사람들은 지속합니다 근데 거기 지속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옛날 그 안들라는 쪽으로 돌아갈래 옛날에 그 요즘 또 뭐 하느냐 유목사님하고 마음이 소금 안 먹기 운동이요 소금은 일체 안들려 일체 소금이 일체 없어 뭐 그러니까 막 이건요 정말 저는 해외 가면 그 삼치새끼 소금 없는 음식을 먹는데 식사시간이 기다리지 않아요 가봤자 맛이 없기 때문에 아 맛있어 그래도 뭐 그 몸에 좋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소금을 안 먹이래 저는 왜냐 헤랍 있지 그러니까 안 먹어야 되는데 딱 시간표로 하나는 시간표 전에는 짜고 맵고 하나 먹지도 않았어요 아줌마 된장 더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더 넣어주세요 젓갈나면 밥 비벼 먹고 이랬다고 그런데 시간표 되니까 그 못 먹어 그러니까 일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 우리 여기도 없는데 내일 아침에 유목사님 같이 하니까 아 없어 소금 없어 없을 때 내가 조금 먹어 오늘 보니까 된장 없던 된장이 나왔더라고 조금 전에 조금 조금 먹어 조금 먹어 김치 같은 건 안 먹어 씻어 가요 이래 가요 뼈 괜찮고 그러면 소금을 안 먹으면 체중이 더 줄여요 그러면서 이 소금을 안 먹으면 진짜 엄청 몸에 좋아요 소금 소금 안 먹어야 돼 그것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 지속이요 지속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 먹어도 소금 안 먹어도 우리나라 문화는 소금 엄청 먹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를 나가서 밖에 나가서 밥 먹는다 전부 다 소금 에라이 시커묵자 시커묵 지속이 안돼 지속이 얼마나 맛있는지 흰밥을 먹는 게 지속이 안돼 지속이 키요 영적인 삶에 일심 전심 지속이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일심의 지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적용해 나가다 보면요 결국 내 삶의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빨간 건 아예 안 본다니까요 빨간 김치 빨간 색깔은 속 젓가락에 안 가 저항 먹고 싶으면 씻어 씻어 가면 먹어 백김치라고 허얀 거 맛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맛이 모여 이 애틀이 이 짜고 매콤한 습관이 평생에 왔기 때문에 그냥 맛이 없는데 맛이 없는 게 몸에 좋다 저절로 모여 많이 안 먹었죠 맛이 없는데 뭐 많이 먹습니까 많이 안 먹여 체중 조절되고 뭐 근데 이 애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애 습관 이거를 말이죠 새틀로 바꾸는 게 일신을 지속 안 돼요 영계전 성도는 예배와 훈련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내면이 추후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요 함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요 최고 축복이 위드 프리스포 위드 함께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원리스 이 축복을 맛보는 변화의 증거 있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화해의 은혜입니다 사절입니다 애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글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의 평상시 생각과는 달리 이상하리만큼 너무 쉽게 용서의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이 단순히 야곱이 정중히 예의를 갖추어서 용서를 빌어서 그리 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다 작업을 해놓았던 거예요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갈 때 라반이 잡으러 오잖아요 야곱을 잡으러 가는 라반에게 하나님이 밤에 꿈에 라반에게 너 건드리지 마 하나님이 작업했다니까요 돌아간 거예요 이것처럼 애서의 그 워낙 큰 마음 왜 동생을 잡으려고 400명을 끌고 옵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 얼굴 닦은 그걸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는 이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애서의 마음속에 이 분노와 정오심을 싹자 작업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왜 야곱이 기도할 때 이미 이스라엘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다 그렇게 바꿔서 반갑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확 바꿔본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화해를 갈 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용서를 빌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성의 역사서서 그 마음도 내 같은 마음 허락하여 조합사서 그러면 하나님이 작업한다니까 똑같다니까요 화해를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관계 회복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애서와 형하고 대화를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애서가 무슨 말을 하면 전부 다 은혜라는 표현으로 다 대응을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바뀌어졌어요 지가 잘나서가 아니고 한마디로 은혜가 이끄는 삶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야곱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 느끼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든 관계 회복도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만큼 관계 회복되어야 되죠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미워지질 않아요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밉던 사람이 이상하게 좋아 보여요 이게 변화에요 아멘 그런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요 미운 거 계속 미운 거에요 그건 은혜 한번도 받은 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와 내가 이런 영생이 됐구나 모든 것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이래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은혜 받은 사람 관계 회복의 자리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 잘합니다 잘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어디 가든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인기 짱이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인기 짱이요 여러분 친구 간에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주위 사람들 인기 짱이냐고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어디 가든지 누구든 누구를 만나도 저는 그렇게 한다니까 목사도 가면 어디 가든지 그냥 내가 미운 사람이 없으니까 날 미워한 사람이 없어 나 판단하고 이런 거 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거든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보면 되게 존경스러워 와 저 사람 대단하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나 나는 그걸 자격이 내 스스로 볼 데 없는데 하나에 준 적도 없고 너희는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거 다 속이는 거거든요 사단 신부를 말한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대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그때 요종들이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나와 절하니 에서의 마음이 이미 다 모여 오픈된 상태예요 이제 더 이상 둘 사이에 돌림들이 없었어요 딱 20년을 하룻밤 사이에 끝낸 거예요 사실 용서라는 것은요 빨리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용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용서하는 사람도 힘들고 용서 받을 사람도 서로 힘들어져 버려요 멀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주택기가 뭐예요 빨리 빨리 용서는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 다른 거 빨리빨리 하지 말고 용서 마태범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걸린 거 있거든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 내가 못 받는다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돼 희생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화해 시켰잖아요 이제는 성도가 뭐예요 사람과의 화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서질 않아요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안 받는다는 얘기가 무섭지요 그래서 사람을 막 미워하고 이러면서 어느 교회 가면 지금도 서울교회 본당에는 어느 목사팀 저쪽팀 원로 목사팀 이래가지고 서로가 원로 목사는 일정에 해드리고 다른 목사는 본당에 해드리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막 매주에 칼을 갈면서 예배 드립니다 법에 고소해서 대부분 고소해 놓고 서로 예배 드립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막 서로 미워하면서 예배한다고 앉아있어요 아래층 위층에서 서로 싸우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받아요 말짱 안 받습니다 그 하나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화해와 은혜가 샘솟으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전도자가 아니고 지도자죠 일본의 유명한 지도자죠 그러니까 이 일본 한 시대의 난세를 평화의 시대로 이끄는 사람이십니다 도쿠가와 도쿠가와 예아스 도쿠가와 예아스가 이런 말 했어요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참으로 통쾌한 일이다 그러나 진 사람의 고통만큼 그림자가 남는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분쟁은요 결국은 뭐요 서로 상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기든 졌든 서로 분쟁은 상처밖에 남는 게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싸움이 아니고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하나 그렇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 진정한 승리의 삶이다 영계자 성도 오늘 모든 기관 모든 부서는 이렇게 서로를 살리는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외로운 교회에요 오늘도 목사님 오신데 우리가 정말로 당해를 하나 확 태행하부터 전부 다 모든 부서가 다 오직 정말 성교와 전도에 포커스 맞추고 정말로 영혼 사랑을 마음으로 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내가 자랑했어요 어느 교회도 없는 이 정말 순수한 마음 여러분 절대로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계 전성도는 모든 기관 부서가 이렇게 서로 살려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고 잘되니까 하나님 더 잘되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막 싸우고 있다 분장하고 있다 그런 교회에 내가 이 설교하면요 어떻게 목사 알았지 저거 다니면서 고발했나 두고 봐라 내가 대신 배로 칼간다고 와 무슨숨이다 여러분 잘 너러면 싸우는게 안가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봤거든요 목사님 막 장노님 막 그때는 방석이에요 의자 신발 벗고 들어가기 때문에 방석에다 갈래야 방석 서로 던지면서 싸우고 잘날리대 쫙 날리대 다 그렇다 다 날리대 교회입니까 그게 어렸을 때 그거 보고 다 자랐다니까요 우리 영계는 모든 기관 부서가 싸우지 말고 서로 치기도 하지 말고 서로 생명 살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리식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의학박사 부부 알죠 홍해글씨 홍해글씨 부인 여에스드 홍해글씨 여에스드 다 서울대 서울대 출신들이잖아요 여에스드 이분은요 그 목사 딸이에요 목사 딸이고 이 여에스드가 하는데 약을 먹고 있는게 뭐냐면 비타민C를 전에 고려언단에서 나온 걸 먹었는데 그가 더 좋은게 이거에요 닥트 에스드 C라고 똑같은데 비타민인데 이건 하루에 한 개만 먹으면 돼요 그 이에스드 그렇게 잘 유명하잖아요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 그렇게 잘 나오는데 한 프로그램에서 여에스드씨에게 부부싸움의 지혜에 대해서 물었어요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이 여에스드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저 남편을 아들이다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술 먹고 늦게 오면 화가 나는데 아들이다 생각하면 저쪽 일어나서 과일 깎아준대요 참 다르죠 삶의 지혜가 아들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할 말이 어쨌든 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 늘 아들이다 술 푸먹고 오는데 보통 싸우잖아요 아들이다라고 보면 아들이 술 먹고 오는데 그 몸을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 과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안 되는 거예요 국민 애처가 최수종씨 아시죠 우리가 볼 때 조금 닭살 돋을 정도인데 대표적인 인구부부에요 인구부부 최수종씨도 저도 간정집회 많이 다녔어요 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비결이 뭐냐 물었습니다 최수종씨 말해요 저는 늘 장인 어른의 입장에서 아내를 바라봅니다 딸을 바라보는 아빠의 이 마음 마음을 가지니 부족하면 덮어주고 잘난가 하면 덕치워주고 장인 어른의 마음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있죠 장인 어른의 마음을 얼마나 딸을 사랑하는데 그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부분만 아니라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교회와서 우리 같은 동력자들 어떤 시각 가지고 바라보냐 관계가 달라집니다 어떤 시각이냐 영교를 볼 때요 보험적 시각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바라보면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보험으로 바라보고 보험을 살리는 거니까요 보험적 시각 가지고 예원교의 저의 성도는 날마다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보험적 시각에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적 시각 가지고 노력하세요 늘 가져지지 않습니다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가지려고 전태가세요 보험적 시각까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생명적 관계의 회복에 주역 인생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